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자꾸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봅시다. 당신은 어깨 너머로 카리나가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을 본다. 코버스는 그녀에게 온 정신이 팔려있는 듯하다. 그녀 이름 카리나요. 그는 다시 시선을 당신 쪽으로 돌린다. 어? 그녀를 알고 있소? 그는 카리나를 다시 쳐다봅니다. 전사같은 목소리에 너무나 귀엽소. 하! 그녀 또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당신같은 신사라면 기쁘의 친구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당신을 흘급 보더니 다시 카리나를 바라본다. 어? 잠시 진리하겠소. 그는 당신을 돌아서 카리나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코버스는 환히 웃으며 당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 고맙소 친구. 정말 멋진 아가씨요. 그녀는 황홀한지 눈이 좀 흐리멍덩하다. 전만의 말씀. 자, 여기서 사랑의 큐피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레벨업도 했어. 안녕!